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짜리 5학년 여자아이가 저희 샵에 찾아왔습니다 샵에 온 느낌이 어때? 좋아해 좋아? 어떻게 좋아? 5학년 짜리 초등학생 여자아이 혹시 머리 자르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? 없어 없어? 원래 저희가 이제 바버샵이라서 남자 머리만 하는데 너무 자르고 싶어해서 그리고 마침 또 이렇게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짧게 자를 건데 자 어떻게 이쁘게 자를지 근데 이쁜 걸 좋아해? 멋있는 걸 좋아해? 멋있는 거 멋있는 거? 왜 특별히 멋있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? 멋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머리 상태를 잘 보겠습니다 형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돼? 지금 여기 보자 변신할지 기대돼? 지금 이렇게 변신할지 기대돼? 이제 전 수요일을 하고계는ają다 어깨의 ciento 자 이제 저기요 안전하게 되었지 그래서 안전하게 되었어요 조동찬이 되는 거 바로 구간 손님이 악몽이 그냥 이렇게 놀아иваем 아니 아니 넌 할 수 있겠지 나는 hazgrad을 좋아했다 근데 내가 잘못했 Chapnos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염색까지 하고 헹구고 나왔습니다.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왁스를 살짝 발라볼까요? 오늘도 잘 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때 머리 마음에 들어? 진짜? 어떻게 마음에 드는데? 설명해봐. 다 마음에 들어?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? 아저씨가 걱정되는데? 엄마한테 혼나면 외연이가 말해줘야 해. 마음에 든다고? 누구였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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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며칠에 도착해주신분이 일단 혼나면 brigade 아멘